그댄 나의 곁에서 얼마나 멀리에 있는 건가요 잠시도 난 자를 비워둘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그대 나를 찾아올지 몰라 나의 곁에서 얼마나 멀리에 있는 건가요 이렇게 낮은 여자 내가 싫고 내 고백을 들 그녀는 나에게 관심조차 없잖아 너무너무나 속상해 둘이 바뀔 수는 없나 그렇게 된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텐데 도대체 뭐가 좋아서 이러는 걸까 처음보다 기도 작은데 도대체 뭐가 싫어서 그러는 걸까 고칠 수 있는데 도대체 뭐가 좋아서 이러는 걸까 그녀에게 가르쳐줘 그녀에게 가르쳐줘 눈빛이 뭐가 싫어서 그러는 걸까 극팀에 왔다니 다가게 빛나가怎么 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